드디어 10만 실버버튼이 왔어요 그러게 어휴 한번 들어주세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아니 너무 감사하지 고맙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덕에 이렇게 이런 것도 받고 또 말이 뭐 10만명 이지 암튼 10만분이 좋아요 눌러주신 거잖아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구요 그리고 물론 이거 뭐 여러 많은 분들의 성원의 기대에 감사한 거고 그리고 또 용군한테 고맙습니다 용군 티비 그래도 2년 돼 가지고 자네 덕에 이런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린다 고맙다 일단 마스크는 왜 끼신 거예요 근데 아 코로나도 아니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랬어요 여기가 멍이 들어 가지고 임플란트를 내가 지금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2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었고 엊그저께 한 6일 날 두 개를 심었는데 어 내가 거기 치과도 내가 여기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운 거야 위 아래 두 개를 했는데 막 멍이 피멍이 들어가지고 아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먹고 있고 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좀 흉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음도 막 새 이렇게 부정학하더라도 좀 알아서 좀 들어주세요 아니 저는 처음 딱 뵀는데 갑자기 피멍이 들어 있길래 누구한테 맞은 줄 알았지 넌 아니 테러 당했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 혼자 넘어지셨나 이렇게 아니 요즘에 전화나 문자 같은 거 뜬금없이 와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막 이러면 더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셔 근데 뭐 내가 뭐 테러 하려면은 나보다 더한 분들은 엄청 많아 나 줄 서야 되니까 난 그 걱정은 없는 것 같아 아무튼 10만 구독자 실버버튼 우리 지금은 용군TV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8 data